오늘 소개할 것은 요리할 때 편리함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기능성 냉동 양념 용기를 만드는 기업 JM그린입니다. 우리집 냉동실을 지저분하게 만든 비닐봉지를 대신할 용기를 찾으셨다면 아라리 속으로 쉽고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냉동에 최적화된 기능성 용기를 살짝 누르면 벌어있던 내용물이 원하는 양만큼 쏙쏙 빠져나오는 아라리 속! 5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각 용기마다 한 칸당 용량이 1티스푼, 3테이블 스푼과 같이 계량하여 사용할 수 있어 요리가 즐겁고 맛있어집니다. 파스턴텔의 예쁜 색상으로 그린색은 채소류, 핑크색은 고기류, 파란색은 대산물!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어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반투명 용기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아라리 속! 아기엄마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아라리 속은 미국 FDA와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여 믿을 수 있고, 이유식 재료를 한 번에 다져서 아라리 속에 보관 후 필요할 때 1회 분량만 쏙쏙 꺼내 끓이기만 하면 이유식 완성! 주부가 만들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라리 속으로 요리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느껴보세요. 미국 FDA 안전기준을 통과한 특허받은 기능성 냉동용기, JM그린의 아라리 속! 장점 3가지만 알려주세요. 첫째, 미국 FDA와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인체 무해한 용기고요. 둘째, 세계 최초 개발된 특허 용기로서 냉동된 재료를 편리하게 쏙쏙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냉동실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비닐봉지 대신 냉동실 안을 깔끔하게 바꿔주는 냉동양립 용기, 이유식 용기, 얼음 용기로서 활용도가 높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